그게 뭐냐면 너무 놀라지 마요 여러분. 무서운 곡 한 곡만 더 듣고 시작한다.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? 진짜 무서운 얘기? 그러면 사운드가 또 필요해. 잠깐만요. 혼자 나 뭐하냐? 진짜 무서운 얘기. 무서운 얘기 간다. 최근에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. 어 소리 껐어? 왜? 아 소리 안 지를게요. 소리 안 지를게요. 원래 가짜 귀신 얘기나 이런 것보다 현실이 더 무섭잖아요. 사람이 더 무섭고.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. 제가 원래는 집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. 그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뭐냐면 너무 놀라지 마요 여러분. 이게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. 내가 이 얘기를 하면.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.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에요. 에어컨이 없어 우리 집에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 집에서 에어컨이 없어. 이 집에서 에어컨이 없어. 이건 호러 스토리. 오케이? 오케이!